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고급 필터를 매크로로 기록하여 조건이 변경될 때 결과가 자동으로 구해지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수식처럼 참조한 셀의 값이 변경되어도 결과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매크로는 반복되고 복잡한 작업을 바로가기 단축키를 누르거나 또는 매크로 실행을 지정해 둔 단추를 누르면 작업이 처리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매크로 기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어렵다고 느끼는 건 반복되거나 처리하기 복잡한 엑셀 사용 방법이 어려운 거죠 하지만 지금 매크로로 기록하려고 하는 작업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강좌를 따라서 실습해 보면 됩니다 현재 데이터는 한 과목 또는 두 과목 이상 세 과목 이상 방과후 수업을 신청한 명단입니다 조건을 설정해서 한 과목만 수업을 신청한 명단을 추출할 수도 있고 두 과목 이상 수업을 신청한 학생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 정보를 기준으로 정렬해서 뽑아볼 수도 있지만 지금 소개하는 고급 필터 사용법을 알면 별도의 셀에 학생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크로를 기록하기 전에 매크로로 처리하려고 하는 작업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셀을 선택하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셀에 셀을 선택을 하고 현재 학생 정보 범위 A4에서 A90번 셀 범위를 절대 참조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현재 A4 셀 1학년 1반 1번 학생이 몇 번 입력되어 있는지 그 개수를 구하는 수식을 작성합니다 그 개수가 2 이상이라면 두 과목 이상 신청한 학생이 되는 거죠 엔터를 누르면 결과 값은 false라고 뜨네요 이 결과 값은 현재 첫 번째 학생 1학년 1반 1번 강모하는 학생이 학생 정보 범위에 두 번 이상 입력되었느냐 라는 조건 즉 두 번 이상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false라고 하는 결과가 구해졌습니다 현재 이 수식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전에 업로드 해둔 고급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중복 데이터를 추출하는 강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명단 안에서 특정 필드만 필터하려면 결과를 나타낼 범위에 해당 필드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학생 정보, 이름, 그리고 학생 연락처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 결과를 나타낼 부분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열 너비도 조금 느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명단 범위를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적용할 때 신청 명단 범위를 입력해야 하는데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범위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이름으로 정의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죠 신청 명단 범위에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단축키 Ctrl A를 누르면 데이터 범위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름 상자에 데이터베이스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줄 수 있습니다 필터 준비가 모두 끝났네요 고급 필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탭을 누르고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고급을 선택합니다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잡히긴 했지만 저는 아까 이름으로 정의를 해뒀으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현재 입력해둔 이 결과 범위를 선택해 줍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결과가 필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현재 만든 조건은 두 과목 이상 신청한 학생을 추출하기 때문에 동일한 레코드 하나만을 체크하지 않으면 같은 학생 정보가 두 번 이상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과목을 신청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생인지만 알려고 하기 때문에 중복 데이터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두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을 추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수정하여 세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조건식이 있는 셀을 더블클릭하고 두 과목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세 과목 이상이라고 수정을 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셀의 값이 변경되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변경된 조건 범위를 지정해서 고급 필터를 적용해야 합니다 고급 목록 범위 꼭 그대로 둬도 좋고요 저는 이름으로 정의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입력하고 조건 범위 동일하죠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확인을 누르면 세 과목 이상 신청한 명단의 결과는 정상적으로 나왔지만 기존 결과에 셀 테두리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엑셀 버전에 따라서 기존 결과 위에 새로운 결과 두 건이 표시되고 나머지 결과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버전은 오피스 365 버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고급 필터를 적용해 결과를 다시 필터를 해보려면 기존 결과를 제거하고 필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두 과목만 신청한 명단을 추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을 수정합니다 두 번째 기존 결과를 제거합니다 세 번째 고급 필터를 다시 적용합니다 바로 이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크로로 기록해 두고 버튼을 하나 추가해 둔 다음 조건식을 수정하고 나면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고급 필터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결과가 자동으로 구해지도록 매크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매크로를 기록하기 전에는 매크로로 기록할 작업을 연습을 해 둬야 합니다 전 다시 조건식을 수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식을 수정하는 건 매크로 작업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개발도구 코드 그룹에 있는 매크로 기록을 실행합니다 매크로 이름 입력 창에 고급 필터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단추를 삽입해 매크로를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가기 키를 따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부터 진행되는 모든 작업은 매크로로 기록됩니다 셀을 선택하고 단축키 를 눌러 앞에서 구해둔 결과 값을 모두 선택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셀을 선택하는 작업을 꼭 매크로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범위를 선택하면 실제 매크로를 기록하는 코드 창에는 셀이 아닌 액티브 셀, 즉 현재 선택된 셀로 기록됩니다 그럼 나중에 다른 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크로를 실행하면 엉뚱한 위치가 범위 선택되어 기존 결과가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를 사용하겠습니다 탭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고급을 선택합니다 목록 범위에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조건 범위 동일하다 하더라도 매크로를 기록할 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결과 값을 표시할 시작 셀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확인을 누릅니다 매크로로 기록할 작업이 모두 처리되었죠? 그럼 개발 도구, 코드 그룹에 있는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매크로를 선택합니다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실행되죠? 고급 필터 매크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하지만 매번 매크로를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메뉴를 찾아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아주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단추를 하나 추가해 고급 필터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개발도구 탭,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메뉴를 누릅니다 여기 양식 컨트롤 범주에는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G6셀 쯤에 이렇게 사각형 그리듯이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마우스를 놓는 순간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고급 필터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단추가 추가되었죠? 여기 커서를 두고 단추 1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결과라고 이름을 수정하겠습니다 단추 이름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잘 기록되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수정하겠습니다 두 과목이 아닌 세 과목을 신청한 명단을 추출할 조건식으로 수정을 하고 결과 버튼을 누릅니다 어떤가요? 기존 결과를 제거하고 고급 필터하는 작업을 매크로가 대신 실행해 주어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죠 이번에는 두 과목만 신청한 학생을 추출해 볼까요? 같다 두 과목 엔터를 누르고 결과 버튼을 누르면 두 과목만 신청한 학생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멋지죠? 작업이 끝났다면 이 문서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현재 문서는 엑셀 파일 형식입니다 매크로 문서는 일반 엑셀 파일로 저장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 열었을 때 해당 매크로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일 형식을 엑셀 매크로 통합 문서를 선택하고 저장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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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